실전 매매 최고수를 만나보시죠. 이종국 전문가 소개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종국입니다. 오늘 시장 양대시장 거래소 혼조가 나오고 있지만 코스닥의 상승탄력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에코프로가 오늘 시가총의 1위로 뛰어오르면서 코스닥의 강세를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 2차전지 전체적으로 초강세 반도체의 배터리가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오늘 포스코 퓨처엠 급등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동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상승하고 있고 반도체 어제에 이어서 오늘장까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 마이크론이 급등세 펼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특징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오늘장은 해외시장 양호에 국내장도 양호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렸는데 거래소는 지수가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우리 진행자도 얘기했듯이 코스닥 강세가 2차전지 기반으로 강세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양호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3분기도 2분기 주도주가 반도체 2차전지가 3분기도 같이 가면서 양대축으로 가면서 에너지 건설기계 이런 거 얘기해 드린 거 있죠? 그것 때문에 이 종복은 여러분들한테 양호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다른 쪽을 보는 사람들은 양호보다는 좀 혼조라고 보는 게 맞죠? 여러분. 그리고 미국장도 기술적으로 지금 다시 얼추 고점에 와 있고 거래소는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기술적으로는 고점이고 변곡점상으로 이틀에서 4일이 더 움직임이 양호할 수도 있지만 나스닥 시장도 어쨌든 다시 조금 눌릴 때가 되긴 됐고요. 이게 다시 기회로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건데 이 시간은 15분짜리 방송이고 컨셉과 개념이 달라요. 이 시간은 시장 전체적인 걸 이야기하면서 주도주 위주로 이종보기가 코멘트 들어가고 시장을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방송이고 그 다음에 미스터 마켓이 나의 주장을 가장 강하게 하는 방송 그래서 미스터 마켓에서는 내가 할 소리 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스터 진단은 종목 진단을 하면서 이종복 실력 발휘하는 거고 이 개념도 지금 요새 이종복을 아는 사람들은 꼭 알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이야기도 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다시 이제 약간의 변곡점 쪽으로 가니까 2차전지 초강세 반도체는 어제의 기세를 이어서 양호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15분에 시장 얘기하면서 포스코를 집중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포스코가 6개인데 보세요. 어제는 포스코 홀딩스가 날아가면서 이제 거의 50만 원 근처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힘이 떨어졌던 포스코 퓨처가 오늘 폭발하는 거고요. 이것도 힘 떨어지는 자리는 N자형의 목표치로 얘기를 하면 45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얘는 이 마디가 커서 이제 이게 이제 신고가는 어제 미스터 마켓에서 얘기한 거 신고가는 원래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거보다는 어떤 그 사람의 능력 그다음에 이제 이격 이격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추격매수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거 딱 포스코 퓨처에 관해서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2016년도 하고 2019년도 기준에는 그 당시 가격으로 얘기를 하면 이 종복은 만 원 이하 8천 원대부터 본 주식이에요. 여러분. 이거 알고 가셔야 돼요. 2016년 그 저기게 뭐야 포스코 올댕스가 리튬 원제 관련주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건 포스코 캠텍이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추격매수 이종복이가 좋다라고 해도 추격매수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 갈 길 갈 거예요.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은 이종복 유튜브에서도 주간 단위로 한 번씩은 꼭 얘기해 줍니다. 지지장 잘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에코프로인데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이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수목타임 만기를 기점으로 그 수목타이밍의 변곡점이 나오는데 금요일부터 화요일 쪽으로 갈 때 눌릴 때는 수목타이밍으로 갈 때 강세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냥 특징으로 얘기하고 패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얘기해 드려야 되는데 반도체는 오늘 하나 마이크론이 다른 반도체에 비해서 움직임이 양호한 게 또 어제 이야기한 목표치 그 다음에 이격과 맞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반도체는 제가 천명 공약에 관해서 조금 이따 할 얘기가 있는데 그거 얘기하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PCB가 또 시간이 없어서 내가 봤을 때는 넘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칩 관련주 칩 관련주도 지금 보면 텔레칩스가 세지 않습니까? 텔레칩스는 칩 관련주 중에서 가장 못 올라갔고 이건 이격이 없었죠. 그러니까 오늘 쏘는 거고 또 어제 움직임이 양호했던 가온칩스나 그 다음에 AD가 눌리는 것도 똑같은 이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은 다시 시장이 약간 지수 부담을 느끼면서 어제는 반도체 오늘은 2차전지 5월달 그 변곡점이 있지 않습니까? 5월 15일 플러스 마이너스에 한 주는 반도체 한 주는 2차전지 그 흐름이 반복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시장의 특징을 또 명쾌하게 정리를 해 주십니다. 주간 단위의 주도주의 이런 순환매 양상 나타나고 있다는 뜻인데요. 오늘 장의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칭한 건들에 대해서 어제 말씀해 주신 것도 또 결과물이 나왔다고 해서 무슨 말씀하실지 오늘 좀 기대되는데요. 전략 세워주시죠. 347 돌파 345 지지 체크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 어떤 그게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타이완도 이렇게 보시면 이게 5분 차트거든요. 타이완 창 시작하자마자 그 다음에 이게 항생입니다. 개별 종목보다도 더 못한 시장 제가 가끔 여러분들 이 시간 방송에 애로사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수가 밀린 거고 아마도 345는 안 낄 거예요. 살짝 밀렸다가 꼴이 달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이거 맞으면지 또 내일 미스터마켓에서 뭐 또 떠들어 대겠죠. 자 347, 345 들어간 거고 이게 그거예요. 제가 그냥 대본만 보여드릴게요. 지난주에 내가 이번 주 미스터마켓에서 집중적으로 해주겠다고 했던 대본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4에서 8일 뒤가 변곡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요 4일이 보이죠. 그럼 오늘이 이틀째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움직인 게 하나, 둘, 셋, 넷, 다 요 일곱이에요. 보통 9일 정도가 단기 변곡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에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전향적인 기술적 흐름이에요. 여러분. 운 좋으면 여기 마주보는 고점에서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듯이 여기서 이렇게 눌리다가 또 이건 운 좋으면 아니고 거의 확률이 높죠. 더 이상은 스포로 안 돼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근 강조 섹터 중기관점 3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아까 우리 진행제도 얘기했듯이 사칭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요거 3분 정도 쓰면 자 여러분 이 카카오톡 사칭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사칭 채널들이거든요. 여기에 요 채널이라는 단어를 보셔야 돼요. 이종봉으로 검색하면 채팅창 메시지서부터 요렇게 나오는데 요 채널이 진짜 허위없게 그죠? 사진 두 개를 돌려가면서 그죠? 예 이게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어제 오후 9시 34분 현재 그냥 그 메뉴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근데 또 생깁니다. 분명히 또 생겨요 여러분 이 얘기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사칭 그 없애주신 데 도움을 준 사람들 내가 카카오톡 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기서 목소리 커지 말래요. 그렇죠? 이 토마토 카톡에 보내놓고 확인 안 하네 어쩌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이 토마토로 전화 걸어서 이메일을 보내든 이 토마토에 전화 걸어서 선착순 먼저 온 분들은 분명히 제가 드리고요. 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직 좀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사실은 먼저 신고를 했습니다. 보시면 새벽 1시 41분 그 다음에 새벽 1시 37분에 내가 먼저 사칭 신고를 했는데 이자는 나를 조롱했고 이자들은 잃지도 않고 여기 보면 내가 나는 채팅할 때 오타가 나오고 오타 수정 안 한다고 하는 이것도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내가 먼저 새벽에 신고를 했고 이자들은 내가 악랄하다고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랄한 자가 있어가지고 물론 주말이었기 때문에 카카오톡이 업무 처리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치만 어쨌든 여기서 뚜껑이 열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걸 알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복합시다라는 채널은 지금 이 사진을 찍어서 카카오에 그냥 이메일을 보내면 돼요. 그럼 바로 없어질 겁니다. 이 자체가 이자가 나를 사칭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이 사진 찍어가지고 카카오톡에 좀 보내주세요. 이거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최근에 주식하는 분들은 초보자도 많고 그래갖고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그래서 제가 막 돌려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돌려 얘기하면 안 되겠어요. 업무 차질도 발생했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인데도 사칭으로 오해받고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이벤트 할인 이벤트 같은 건 사칭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차 강조하지만 이 토마토가 주관하는 거하고 내 직원들이 주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사칭이 아니에요. 뭐가 사칭이냐. 카카오톡으로 이루어지는 거.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카카오톡으로 이루어지는 게 사칭이고 사기고 이 토마토하고는 정상이니까 할인 이벤트 열심히 가입하셔도 돼요. 이거 먹고 사는데 지장 생겨버려 이거. 어쨌든 나는 그래도 이 자들을 없애는 게 우선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 드리고 제가 아까 최근 강조 섹터 중기관점 3 계속 얘기한다고 한 거죠. 얘기하면 되죠? 여보세요? 네. 저 보고 받으라고 하시는군요. 당연하죠. 말씀해 주셔도 되죠. 전문가님 지금 그 전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강조 섹터 중기관점 말씀해 주시죠. 이제는 정신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최근 강조 섹터 중기관점 양호 3를 추세 패턴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아까 포스코하고 이쪽 포스코 퓨처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45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50만 원 쪽으로는 쏘는데 그거 먹겠다고 따라가기보다는 순환매를 노리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대주전자, 나노신소재 이런 종목들도 61선을 깔고 거래가 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상대적으로 고평가라고 생각해서 이런 쪽은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권장하지는 않지만 이런 쪽이 순환배가 나온다는 게 좋은 거예요. 지난주에 에코앤드림도 종목 진단했었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아모로미오, 아모그린테 긍정적으로 얘기했고 이런 거 얘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어제 사막 콘덴서도 한 번 얘기했었고요. 이 사막 콘덴서가 PCB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추경 매수만 하지 않으시면 이런 쪽 좋고 반도체 얘기 여기서 꼭 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지금 바로 찾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찾으려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왜 반도체를 진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랬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3분기 돈 벌려면 눌림목 매수, 저점 매수 하면 무조건 성공인데 여기 보면 6월 2일이에요, 여러분. 6월 9일이군요. 6월 9일 날 1,000명 공약할 때 해피립은 그때도 주성 엔지니어링을 진단할 때였거든요. 이거는 날짜 수정이 안 된 겁니다. 급해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1,000명 넘은 기념으로 이종복이가 이야기하는 반도체 관련 주의 주식들 저 당시에 내가 주성이는 2만 원까지 간에 한미반도체는 3만 5천 원 정도가 목표 간에 그런 얘기를 했다가 1,000명이 넘자마자 추가적으로 30에서 50% 더 올라간다라고 장담하고 있는 장면이고 유창호, 이건진행자가 머리 잡고 있는 장면이고요. 여기도 보시면 다른 주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진세미컴이나 다른 주식 등등 주식들도 지수가 흔들릴 때 잡으면 더 큰 수익 나는 거고 6월 9일 기준입니다. 여러분. 최소 30에서 50%는 더 올라갈 것이다. 하면서 제가 막 거품을 물었던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더 반도체를 강조한 거고 초성 시리즈가 그래서 많이 나간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점을 꼭 참고하셔야 되고 이 반도체하고 배터리는 3분기는 계속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타고요. 이종복은 한 번 말하면 법이다. 이건 내 기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이종복 전문가의 오늘 화요일장의 전략이었습니다. 배터리 반도체 3분기 수익 내기 위해서는 계속 가져가고 트레이딩할 섹터라는 점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PCB주에 대해서 조금 언급이 나오다가 조금 더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또 챙겨주시겠죠.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흔들림과 함께 코스피가 0.6%까지 좀 밀리고 있고 코스닥도 상승 타협이 약간은 줄었는데요. 0.78% 오름세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마켓10에서 10시 구간 책임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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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